성버크니스 발자차 32카운트 4댄스입니다. 세션 1 오른발 4 오른쪽 2분의 1 백 사이드 뒷범 왼발 4 왼쪽 2분의 1 백 사이드 뒷범 카운트 2 3 4 5 6 7 8 세션 2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뒷범 사이드 뒷범 사이드 투게더 카운트 1 2 3 4 4 5 6 7 8 세션 3 크로스 사이드 비하이드 사이드 터치 크로스 사이드 왼쪽 향기 백 터치 카운트 1 2 6 4 5 6 7 8 백장포 크로스 사이드 터치 크로스 사이드 터치 오드라기 힙허버 백락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크로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5 6 7 8 1 2 3 4 5 5 5 6 7 8 5 6 7 5 6 6 7 6